박수 여러 교수님, 이번 겨울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대학의 겨울 방학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라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은 신학기 준비와 밀린 연구로 어느 때보다 바쁜 방학을 보내셨지 않았나 미루어집니다. 2019년 상반기 교수연세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흩어지지 않고 보람있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까 많은 고민을 배웠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했던 교수연세를 첫째, 총장으로서는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참을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재미있고 유익한 분위기에서 교수님 상원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